완전 주택가. 깨끗하다. 미끄럼틀 있고. 정리정돈 어떻습니까? 합격입니까? 낙서가 좀 있지만 저것도 정감 있네. 저 정도는 있어 줘야지. 아기들 작품인가 봐. 이건 누가 그렸어? 어디 가서 캐리커쳐? 어우 깔끔해. 어우 좋은데? 집이 너무 깔끔하다. 아이고야. 아이고 이뻐. 원준이구나 니가. 약간 투핀 주노 담차. 맞네 맞네 맞네. 어머 어머 원준아 어머. 어머해 너무 귀엽다. 뭐야? 뭐야? 카메라가 신기하지? 카메라 신기해서. 아이고. 엄마 닮았어요. 크게 웃는 거야. 나 잘 찍었어. 어머. 무침성도 좋아. 엄마는. 엄마 이안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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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남자레야 아우. 아우. 아우 Ridge부터. 저를 이제 짓누르고 있는 이 아이는. 안녕하세여. 나는 최리원중이업다. 하답째 최원중이업이다. 손가락 봐. 귀여워. 어머, 눈을 쓰면 어떡해. 어머, 어떻게 쟤 너무 잘생겼어. 응가 나요. 응가 말이야, 응가 갔다 와. 화장실 갈 때 다 벗어야 싸는 애들 있다. 그런데 또 엄마가 보는 거 쑥스러워. 쑥스러워. 혜택 벗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엄마 춤 좋아하니까 춤 딱 좋아하는 거 봐봐, 얘 춤 좋아. 엄마 춤 좋아하니까 춤 딱 좋아하는 거 봐봐, 얘 춤 좋아. 미안해. 아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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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아. 왜 엄마 안 와. 계속. 머리.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에 고등 엄마가 된 24살 이정아라고 합니다. 이랬구나. 아유, 예뻤다. 아유, 예뻤다. 저렇게 배 넣어서 저거 어디 찍었어? 배가 많이 나왔어. 아유, 둘이 눈 웃음이 너무 많지 않았어요? 네, 만져. 은준이, 우리 나가야 돼. 안 돼. 어린이집, 어린이집 가야지. 어린이집은. 큰일이야. 너무 싫어. 잘 사니까 너무 보기 좋다. 아니, 또 방금 이렇게 해. 엄마랑 아들이랑 되게 친 거 같아. 은준이가 한 번 해봐, 엄마 해줬으니까. 은준이도 똑같이, 엄마랑 똑같이 이렇게 해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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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아빠. 야. 이렇게.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됐어, 일로 와봐. 꽤 말썽꾸러기네. 꽤 말썽꾸러기야. 난 남자다. 그.